투브가 가끔 핵 같잖아 해외 스트리머인데 진짜 잘합니다 샷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아닐까 잘하는 사람을 어이없이 주는 경우 많더라구요 아 저요? 아하하하 나? 나? 나 좀 그렇게 해 아무튼 요 근래 좀 밴을 당한다는 게 있습니다 뭐야 저 기차 온거야? 벌써?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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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히 알게 되죠. 사람은 바를빵, 그럼 밥을 먹어요. 레이더 브로 할까? 시챙가 저거? 아 아 아 살인자가 아 아 아 아 아 지대끼리 싸웠다 아 이 개분들 지대끼리 싸운 것 같다 아 아 그만 좀 싸워 이 자식들아 이렇게 아 아 개 놀랬네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분노소절하는 데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레이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 вот тут, короче, друган мой бывал точно опачки зачем, бля, чё? 응 눈 보니까 자신감 넘치는 거 봐 눈을 켜고 ну чё? шкура цела, уже неплохо, ха 이게 뭐지? 뭐지? 시원할 말나 아 유캐브 스케이브 스킬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있나? 이게 말이 되긴 하는데 스케이브 스킬을 올리는 사람 없지 않아요? 스케이브 스킬 유저 스킬 따로 있어요 뭐냐 이거 있겠다 우주 우주 우주나 우주 우주 매번 바뀌지 않을걸요 제가 알기론 2층 방에 약있었다 아 나이스 잘해 이거? 에이 안써요 어 어 마신지 요! 뭔가 있어 밀리테리 서킷보드 근용 서킷이 있었어 방금 털렸어요 방금 털렸어요 이게 뭐지 바르코프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한 매력과 그 핫한 PVP 하아...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두 가지 진짜 완전 반대되는 매력이 단짠단짠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 누가 왔다 왔네 아, 부로니? 여기 옥상을 턴다고? 아니, 이건 부로지 너 여기 옥상 어떻게 알아 여기 털르지도 않는 곳인데 방금 테이블에 인테리스 있다고? 어? 오, 맨 가슴이... 뜨끈뜨끈해 어? 아우, 저 락키 베이비 야, 여기도 털어? 아니, 그냥 고수인가 본데요 여기도 털 줄 아는 거 보면은 리저브 할아버지가 아닌가 이 툴 박스는 안 털었겠지 아, 뭐? 아, 뭐? 머리동에 총소리나는데 머리동에 총소리나는데 머리동 가야됩니다 어, 뭐? 아, 뭐? 우호도가 다 심히 넘으면 슬릭 뚫는다고요? 아, 네? 아, 뭐? 40이요, 우호도? 4가 아니라 40? 사겠지? 아, 네? 근데 어쨌든 슬릭 주는 건 좀 오바긴 하네 오바긴 해, 진짜 슬릭을 준다고? 아니, 줄 수도 있긴 해 한국도 한 번째로 이거 뭐지? 우리는 뭐지? опачки.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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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вот тут, короче, друган мой бывал точно. вышел, блин, за хлебушком. ну чё, шкура цела, уже неплохо, а? 어? 야, 이거 좀 웃기긴 해. 아, 대화가 되네. 야, 쟤도 진짜. 어, 당황했겠죠? 아니, 뭐야? 아니, 왜? 아니, 이걸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카르마 시스템 하나로 변해버린 육회부의 사회가 아닌가. 근데 가끔은 이런 거 좋잖아. 우리 맨날 피에 목마른데 가끔 이런 거 좋아. 하, ну чё, нормально? 아, вот тут, короче, мой бывал парень. 하,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라고요? 그거 맞지. 하하, 하하! 하하! 사실... 지금... 저거... 인텔 가격... 저거... 인텔 가격... 비싼으면 안 좋지. 우리는... 인텔의 줌으로... 저 친구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30만원 했으면 내가 먹어야죠 이 친구가 나랑 얼마나 받았는지 맞어 그거 합치면은 5만원인데 우리가 준 것도 5만원으로 근데 이걸 주므로 얘는 착하다 얘는 죽이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준거에요 우리가 암시를 한거죠 이걸 뭐랄까 키워서 잡아먹는게 아니라 아무튼 아무튼 이제 호연적으로 만들었다 좋았다 아, 여기 두근두근이 있었어요 뉴비라고 생각할걸요 인텔을 뱉는다는거 자체가 나는 뉴비입니다라는 뜻이라 고인물도 인텔 절대 안뱉지 함정이지 음 왜 이 쟤 쟤 왜 이 쟤 말이야 왜 이 쟤 왜 이 쟤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뭐 왜 어? 아 지독한 놈이 왔다 어 아니 음 뭔가 지독한 놈이 왔다 갔네 ну чё, неплохой день, да? чётко всё 낮아지면 올리기 어렵나요? 어휴, 뭐냐 이거 가르쳐야, конечно, вообще не мешало бы, это 핵심 탈출 많이 하거나 해야돼요 낙상이신가요? 아 이게 막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쭈사 흐린 근데 오래하고 싶긴 한데 어느새 9시라 오늘 약간 타르코프 하면서 느낀게 타르코프라는 게임은 정말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했다가 실망했다가 재밌었다가 타르코프 샘사프가 느껴졌습니다 타르코프 타르코프 뭐지 타르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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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타르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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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화끈하게 배신해버리네 어우 레이더 잡는건가? 화끈한 배신 아니야? 레이더일까? 아, 화끈이 너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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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의 6개가만 만들든가 멋있어요 DMC로 이걸 먹는다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야수의 두뇌를 갖고 있다 감히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욕심에 찌들어서 눈이 희어버린 거지 너무 욕심에 찌들어서 굳이 고백은 할 필요 없어 여기 무슨 고백해도 나오는 거 없는데 안녕하세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 이 스케프는... 아니, 털렸어 왜? 뭐? 머리도 안 먹어야지 머리도 꽤 많이 먹어야지 쟤가 바рыгом, короче 그럼 밥을 먹어야지 아, 여기, короче, друг한 мой бывал вкус опачки 하아 너 쪄 너머랄나 육회부들과 PMC들이 떠난 머리동에는 과연 뭐가 남아있을지 자 빠르게 한번 털어보죠 아 됐어 시도 아이워드 카운 흠 흐허.. 아~~ Nik큐 아 너무 웃겼습니다 아이 눈물 artistic quant 속 빠지네요 아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아? , 나오cies 와 ... 난 차였어 시 생활에서 꼭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아주 웃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웃겨요 아쉬웠어요 나, 두부가 많이 죽을래요 누가 왔다 왔다 아, 여기, 우리의 형이 통과 다른 사람 이름이 많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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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너무 좋아서 진짜 차 버리고 싶네 아니요 차에 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싹 털어갔는데 거의 남은게 없을 정도로 털어갔는데요 아 있네 호스가 있네 여러분 여러분 말의 줄임말은? 가시죠? 안할게요 아 몰라? 알려달라고요? 아유 아는건데 말하면 재미없지 여기다 털어놨네 어? 저거 한번 먹어보자 고마워 할 아는건데 말의 줄임말은 호스도 엄피비비빼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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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진짜 우리 프로 너무 웃김해 호어에을을 아유 줄이면은 호스잖아 줄인거죠 말을 줄인거죠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슉슉슉 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슉 손 저격맞고 숨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즐리가 나왔는데요 근데 아니 숨지지 말고 그리 질리? 그리.. 그리 좋아? 아니 왜..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조카가 아닙니다. 그냥 이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저는.. 결백합니다. 아.. 저.. 이상한 조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누구예요? 김씨렉이잖아요. 김씨렉은 품이 있는 조크를 합니다. 어이야! 이 위에를 다 털었어.. 어이! 너 왜 여기 벗겨져 있니? 살해당한 거야? 옷이나 이런 거 다 털릴 수가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안 털은 게 있어. 아 이것도 털었어? 지독해.. 이건 안 털었어. 불호 여유 있을 때.. 사운드 이퀄라이저.. 설정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수 있나? 유.. 아 이 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아니 불호.. 아니 당연하죠. 내가 불호를 위해서 못 하겠어. 여러분 솔직히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즐리 제일 좋아. 엉키키키키키키키키키. 웃기긴 해. 안 웃겨? 웃기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기잖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제 달자고.. 아니 왜에! 아니.. 아니.. 천원폰치까지 하시는 분은 왜 달아요? 아니 천원폰치 하시는 분은 다는 거 아니야. 사랑받고 기안받아야지. 진짜 개폐신이네. 진짜 개폐신다고? 귀하시네요. 우리 송마음님. 귀한 프로입니다. 송마음님 참 귀해요. 섹시. 하늘에 별이 많죠? 저는 별 볼일 없습니다.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아.. 우리 진짜 우리 브로드 너무 조크가.. 참.. 아야.. 너무 재밌네요. 아..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핳하 아.. 처음부터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